議員 그동안 사찰까지 한동안 안 했어 이산유산 시작 이산유산 꽃잎이니 분명 고품이로구나 봄은 자자와 끝나는 세상 다 쓸쓸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러니 우날 백발한 신부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안겨 흔들었을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류상풍 불안해도 제저를 얼개를 피해지 않는 광고 달풍도가 뜨거운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무간 저거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이 날 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천지계백원지 부두가 백반이 펄펄이 펄펄이 오정 세월은 타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Color 아 아 악악아 하 흔들이 갱 펄펄이 아들 산다고 해도 능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어면 난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난 풍망산 철을 그기로구나 사후에 달반지수는 사로 생존에 이래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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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 가까운 존득 거리다 너 걷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간호건 세월을 어쩔 거나 부어진 개손나무 꺼트리긴다 데라 그 방은 배달아놓고 꼭 두식어는 놈과 부모부려 어느 노부모가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그만둬님 되돌 서로 무언야 소환제 안 탐구 그 맘 먹게 하면서 흐드렁거리고 놀아오세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